그런데 이제 항문 기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니까 직장암 같은 경우에 국소재발하는 경우에는 정말 눈뜨고 보지 못할 만큼 아주 처참한 임상 경관이 보여요. 장이 폐쇄된다든지 통증이라든지 또는 소변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직장암을 수술하는 외과에서는 누구나 항문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골반 내에서 암세포를 뿌리를 뽑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.